아 그 표죠 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의 지안성 과거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곳에 왔구요 지금 이거는 그곳에 있는 고구려 박물관이 되요 왜 문 닫힌 거 처음 봐 그치 김연아 저희 이곳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서울에서 북립중앙방무가 한가운데 있었던 제일 거대한 유적이 거잖아 이사유적 광개토대왕비 였거든요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막 거기 써있는 문장까지 뭐 주변을 두르고 있고 근데 디지털 유적이었던 거에요 왜냐면은 광개토대왕비가 이곳 지반시에 있기 때문이었고 꼭 보러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실크로드 신혼여행 이란 테마로 여행을 시작을 했고 살짝 공식적인 시작점은 한나라 때 시안에서 시작되는 그 중국 길이 실크로드 인데 실크로드의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실크로드의 길이 초원킬로 이어져서 동북지역을 그 시작점으로 잡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고 처음 갔던 발엔에서 중국인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이 고구려 성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단동다리 호산장성은 명대에 지어진 말레장성의 동쪽 끝부분으로 여기가 왜 말레장성 끝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한글 간판이 되게 많더라구요 한국인들이 예전에 많이 왔었어서 그런지 역시 여긴 고구려 수도에서 다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박물관이 생긴지 다시 개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 장소들은 고구려 유적을 증안시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하면 여기는 고구려 박물관을 떡하니 세워놨길래 어 뭔가 제대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었는데 일단 내구 촬영이 안되고 다른 곳과는 달리 여기는 한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과 돌입을 많이 했던 나라였고 중국과 다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고 나중에는 소멸하였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관광지로써도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 안에 완전히 리모델링 된 공간들이 한국어는 아예 없고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되게 독성하기도 하고 여권 보여주고 들어갈 때도 사인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사진 찍어요 중국인들은 느끼는 건 고구려는 중국 관광지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떤 태도로 이 유적들을 봐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냥 한국인으로서 즐기는 모드로 가보려고 합니다 고구려 역사를 진짜 그냥 소수가 와가지고 아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와서 이곳을 우리의 역사처럼 많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이곳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진 찍어줄거야? 어? 지금 이게 새발새 맞지 이게? 발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소피 발이야 이 새발새가 고구려 되게 중요한 그거래요 우시광고 드라마 보니까 여기 왕 여기랑 깃발들도 이거 아니야? 저희는 오늘 영상을 유쾌하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가는 곳은 아침시장입니다 이게 국내성 성벽이고요 수렵도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기원 후 3년부터 427년까지 자시다 다래? 다래라고 아시안 키위 같은 건데요 우와 멸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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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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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리 있어요 저거 뭐야? 근데 정말 거의치? 말다 할거는 할거다 농민다 아 아 아 왜? 왜? 상큼해 진짜? 다허 아니 원래 두 명이서 이렇게 치고 아 그래? 혼자서 치는 떡은 조금 별로지 이거 여기 떡 진짜 맛있겠다 족발도 팔아요 여기서 먹을 수 있네 순대는 김인탕 이거 한번 먹어볼까? 고기가 들어간 쌀만두 약간 찰밥 같은거에요 네 맞아요 매콤한 된장 완전 맛있어 팔뚝보다 부꺼운 것 같아 18만원인거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우와 깻잎김치도 있다 네 깻잎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잘 놀다녀세요 시장 끝났어 진강문 민국시기사진 민중들의 외출을 편리를 위해 성문을 건축했고 그 이름은 김강문이라고 불렀다 우와 그래 다 한글로 만든 표지판이 있었어요 성벽 바깥을 이렇게 걸어갔구요 우리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갈까? 네 문이 있었던 곳이라는거지 여기로 해서 가는거에요 여기에 작은 문이 있어요 소피? 소피 이제는 들어주지도 않는거야 이런거? 우리 여긴 내내 비 안오다가 왜 오늘 이런거야 여기가 지금 아직 성내부인가? 어 성내부야 아 국내성이 커 원래 여기 대장관도 있고 아 그래? 여기 팔 수 있는 곳도 있고 그 유저들끼리 아이템 판매하던 분도 여기 있었던거 같아 다큐멘터리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거야? 어 바람에 나라? 성 바깥으로 나왔다 우와 여기는 좀 무너졌나보다 여기가 성벽이 지금 끊어져있네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거고 지문문 20만명 민중가 있습니다 뭔소리야? 조선식으로 아 지금 조선식으로 쓰시는 말투로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지역이 약 20만명 민중가 있습니다 상당히 번영합니다 구글에서 오셨어요? 내레 내레가 아니구나 성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압록강이 있습니다 압록강 가는 길에는 이렇게 식당들이 있는데요 한국식당 되게 많이 있어요 오두막식당 그리고 패밀리국밥 여기가 또 그게 유명하거든요 고려화분 아예 그 화분으로 요리를 하는 식당 거리가 있어요 이게 2인분이라고? 이 전통화분에 요리를 해 먹는거인거지? 어 어 이렇게 스스로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고기랑 고창이랑 순대랑 다 들어왔네 순대 불고기 숭나물 양치 순대구이 국찬도 있던데 국찬도 있던데 국찬도 있던데 뭔가 한번 가서 먹기에는 의미있는 음식이긴 하겠다 소피 뭐 뭐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거 먹어봤냐고 물어봤어요 얘네 안 먹어봤을거 같아 대답이 천천서라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촬영 때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날 간걸로 충분한거 같아요 그날은 여기 막 자전거 타는게 있었는데 지금 비와가지고 다 들어갔나보다 우와 저기 수렵도 있다 우와 고구려가 워낙에 척박한 땅에 수도를 지어 나섰어가지고 먹고살기 위해선 주변을 정복해 나가야 했었데요 뒤돌아서 속이 우와 자신감 priest ridiculous equipment 와 Иг papier 인삼? 인삼 고려인삼 아니에요? ans 인삼 판매하신거 Mail. 고구려가 그려져 있어 가지고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이산 중국 역사와 함께 인삼을 파는 곳이 없어요? 인삼도 가져가려는 거야? 아까 인삼 보면서 들어왔는데 고구려는 그려놓으면 안 되지 여기 맑은 날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되게 예쁜데 원래 저기에 보면 굴뚝 되게 큰 거 있어요 지나면은 만포라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직접 가봤거든요 저기 저 굴뚝은 북한에 있는 굴뚝인데 매일 연기를 붓고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한국어로는 분홍치 외빈을 볼게요 어머! 냄새 맡아 여기가 만포입니다 만포 우와 여기 기찻길이 있고요 저기 뒤에 어디 대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건 지금 안 보이는 거 같고 여기 만포에 핵 개발 시설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무슨 평양에서 여기까지 온 땅굴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안깝다 진짜 훨씬 안깝다 세상에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단금면 와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가까울 수가 닿을 것 같다 저 안에 차 같다 방금 차? 어디? 차가 지나가지고 북한 안에서 여기 뭐 텐트 치고 살고 있어요 텐트가 아닌가? 땅굴인가? 만세 써있어 아 진짜? 뭐야? 미사일 쏘나보다 폭죽이어야 맞는데 폭죽이 보이질 않아? 이 날씨에 폭죽을 쏴? 뭐지? 방금 난 소리 무슨 소리예요? 완도 어? 방금 난 소리 무슨 소리예요? 완도 어? 방금 난 소리 무슨 소리예요? 한국어 아? 응? yokomomenn 우리는 열었어, 나를 써야 해. 그럼 우리는 놀러 갔어. 이거 다 우리 나라 서울에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한산성 있잖아요. 여기도 국내 성이 위험할 때 숨어서 지킬 수 있는 성인 것 같아요. 최악의 날을 골랐네 물이 어쩜이래 광양행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구려 고분 박물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년에 지안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대요 이때 북한이 반발했대요 결국은 등재된거야? 반발하면 등재 못할텐데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싶어 했을 때 2004년에 중국이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이 유적들이 고구려와 당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국 역사에 속한 것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남북한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이 시도를 비판했지만 유네스코는 유적의 현 위치와 그 보존 상태를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죠 한반도의 고구려 유적과는 별개의 맥락에서 등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와 민족적 자부심이 얽혀 있어 단순한 문화유산 등재 이상의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넓고 화려하긴 하네요 여기가 사이트 오브 펠리스인데 저기 한글 설명에는 귓대밖에 안 써 있어요 뭔가 여기 펠리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보여지는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좋네 여봐라 지민 배가 고프구나 얼마나 멋졌을까 우시왕후 시즌1이 한두산청으로 가자고 하면서 아 국내성을 을파소가 국내성을 버리시는 겁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거야 나 인제 이해했어 그러면 그 우시왕후가 그 그거예요 그 진짜 막 전하께서도 새로운 고구려를 꿈꾸신 것이온 와 진짜 뱀조심 어머 우와 쩐다 게루브의 후손들이 많이 계시냐고 또 물어봤어요 도깨비 문양 파는 데 있나 찾아보자 고구려 도깨비나 살래 와 진짜 멋있다 고구려 반갑다 고구려 우리 거다 근데 나 진짜로 여기 오니까 좀 실크로도 온 것 같아 그래? 뭔가 무덤 양식이 신라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 뭔가 종류별로 있는 거네 죽기 전에 약간 옵션 같은 게 있었나봐요 안녕 무덤들아 아직 남았어 시골이야 시골 그럼요 안녕 안녕 그럼요 여기다 그랬거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여기다 그랬거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어깨 여기는 호태왕비 광개토대왕릉과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입니다 414년에 세워진 묘비는 호태형의 아들인 고구려 20대왕 장수왕의 부친을 길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문자 기록이 가장 많은 고구려 시기 고고학 자료이다. 와 장수왕이 많은 일 했네. 드디어 왔습니다. 사진 찍으시는데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우리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말리세요 뭐. 아 그러네. 근데 웃으면서 말리신다. 여기서 그리는 광개토대왕의 모습입니다. 관리는 원래는 유리벽이 없었는데 2003년에. 아! 동북공정일 때네. 35년 이전에는 지붕도 없었구나. 글을 읽고 싶으면 올라가서 읽을 수 있었어. 그래 맞아. 팽창하던 시기에 자긍심으로 쓴 역사서 아니야. 기록 문자가 소량으로 분식됐지만 문장의 기본 뜻이 분명하대. 근데 내 기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도 다 이거 한국 건가 알아. 어! 아까 저 사람들 읽으면서 어 이거 고려글로 써있나? 아 한문으로 써있네? 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가.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 와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졸라 맛있다. 자긍심과 힘이 느껴지고. 근데 아까 그 아저씨 어디 가셨지? 저기 아저씨는 가고 여기 아가씨가 또 돌아다니네. 응. 우와. 한국인 촬영하고 돌아다닌다고 뭐 한마디나 하기나 해봐. 아 진짜. 와 근데 멋있다. 근데 한국 역사 유적지를 지금 파이 갖다 놔놓고 한국인 가이드는 없네. 한국인 가이드 없는 거 좀 그렇다. 한국인 가이드가 있었어. 그 청년들 진짜 다 아줌마가 됐네 지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가 됐을 거야. 와. 니들이 그 미자국을 한 게 2003년이면 지금 2024년이야. 그럼 솔직히 20년 동안 역사 공부하는데 만약에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는 지금 30대 되다. 그럼 우리랑 싸우겠지. 니들이 역사를 알아? 이러면서. 지금 여기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에 그것도 같이 있다고 하거든요. 태왕릉이라는 곳도 같이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료들을 검색해보면 그게 정말로 광개토대왕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능이라고 해서 그치. 우리 그때 집 앞에서 이거 사먹기 잘했어.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기다 적어놓은 거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떡하니 써놨어요. 고구려는 조기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입니다로 시작해요. 이게 2012년에 적은 거거든요. 여기서 파는 책자거든요. 소수민족이 아니라 오랑캐였지 오랑캐. 오랑캐하고 배척하고 무서워했잖아. 자 우린 밝고 명랑하게. 현존하는 고구려 때 유일하게 연대가 확실하고 장자가 확인된 왕릉이라고 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런 말 맞네. 광개토대왕릉이. 고구려 왕릉의 사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구려 왕릉의 구조, 장례 제도, 건축 이념 등의 정보를 연구하는데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며. 광개토대왕릉이 산악처럼 전고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 라고 써있을 때? 대박. 진짜 이 왕을 묻을 때 그 백성들의 신종과 그 아들 그리고 대신들의. 괜찮아 괜찮아? 와 여기 뷰도 쩐다. 확실히 높게 쌓았네. 저기가 비석이 있던 곳이구요. 저기 어디에 산성이 있구요. 저기가 국내성이 있던 곳. 압록강. 북한. 여기 들어가요. 다 보이네. 돈을 던져놨어. 돈을 던져놨다고? 누워있던 자리 같은 이게 두개가 터 있어요. 아 안에 큰 공간이 있는게 아니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긴 하네. 비문의 하나일지도 몰라. 이렇게 납작하고 정확히 네모난 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소피. 소피 캐리어에 입고 다녀요? 가져봐면 안 되는거야. 안그러면 사람들한테 계속 밟히게 될거에요. 어? 옆으로 치워놓을까? 어? 벌써 잃어버렸어. 나는 여기서 좀 내려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일 줄 알았어. 아 21층으로 되어있대. 그니까 근데 왜 저렇게 해놨어? 평면도라도 그려놨으면 좀 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텐데. 그림 그리기를 원하지 않는거 같아. 원래 관객들에 뭔가를 좀 느끼자. 중국을 느끼지 말고. 그러고 싶지. 중국을 느끼러 온게 아니라 고구려를 느끼러 왔다고요. 오케이 장사는 가자. 장수왕릉입니다. 오늘 오래 안걸리네요. 한 15분 걸은 것 같아요. 아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거치고 있는 거구나. 저쪽 위에가 관의 입구인 것 같아요. 엄청 크기 크다. 무너지지 말라고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광개투대왕릉도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 봐요. 올라가는 건 안되나 보다. 어 장사하는 우물이 올라가. 응. 우물이 있다는데? 저기. 아 진짜? 오 씨 대박. 왜? 깊어서? 뭔가 고인돌 느낌이네. 응. 자 마지막 나가는 길에는 지금. 이런 기념품샵이 있는데요. 도깨비 하나 가져가고 싶긴 한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고려촌자 아닌가? 원시청자래요? 원시단계. 원시단계 제품이라고? 이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미 가득 찬 거야? 이쪽이 북쪽 우리는 북서쪽 이쪽을 향해 가게 됩니다 나 북서쪽 향해 가는 거 봤어? 응? 뭐야 왜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북서쪽 오늘 백두산관련 북동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뭐냐 어디 지금 반개서 대한민국에서였나? 응 그 이후에 다투게 됐는데 동국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면서 최대한 고구려를 본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 저희는 평정심으로 우리 찍어 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쑤피는 솔직하게 화가 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요 저도 화가 안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고구려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중국이 동북공정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나면 나중에 혹시 북한이 더 어려워졌을 때 북한을 자기들이 보호해 준다는 어떤 그런 명분안을 가져간다 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게 되는 경우에 북한도 누군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을 먹지 않는 한에는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어디를 선택을 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도는 우리 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어릴 때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었고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었어가지고 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후로 끝났어요 이쪽 북한 국경 여행을 하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말도 통하고 먹는 거 습관적인 거 역사도 공유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 작년부터인가 북한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가 북한 남한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들은 북조선 남조선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조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남조선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북한은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북한이냐 너희는 대한민국이다 바꿨어요 괴래민국 결국에는 이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당신과 우리가 왜 하나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의식적으로 그런 하나인 것 같은 느낌들은 잘못된 거라는 느낌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북한은 남한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권이 있다면 택하게 될 텐데 중국은 계속해서 고구려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북한도 자기 역사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트랜스 유라시아로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소피가 알게 된 건데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언어를 일본이 승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한국어에서 보이는 유사성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거지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신라가 꼭 피운 로마 문화 신라는 로마 문명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거를 주장하는 일본 학자가 있었거든요 신라는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다라는 지점들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거든요 역사를 토대로 일본이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던 일본 제국을 만들 때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는 유럽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아시아의 맹주다 약간 그런 결국에는 나는 그 말에 화가 났더라고 고구려는 한때 용성했던 문화지만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소멸했다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그 고구려 땅의 흔적은 중국 영토 안에 있다 사라져버린 잉카 문명을 얘기하듯 사라져버린 문명으로 얘기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데 왜 니네 맘대로 사라졌다 그래? 라고 화를 잔뜩 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얼마나 우리가 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믿는 이유는 나 어렸을 때 고구려 역사로 된 말아책 읽었고 우리 역사라고 배웠고 고구려를 테마로 한 게임을 했고 나 그 정도밖에 없어 그거 말고 고구려를 내가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이 맞는 건가? 지금 되게 다방면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피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냐 있었어요 근데 필수 과목은 아니었고 국사 한 과목 정도는 포기해도 그래서 나는 사실 국사는 포기했었거든요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한국사 자격증 따느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지금 그 고구려 역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이고 보러 오는 사람도 중국이고 맞아 그리고 이거는 내 느낌인데 이분들도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였다는 거 아는 것 같아 어쨌든 저희는 고구려는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그 전 고려 백제 신라 모든 문화의 선조가 되는 고조선 당분? 그분이 도읍지로 택했다는 아사달 로 추정되는? 백조선으로 갑니다 천지 보는 거예요? 정말 아사달이 아닐 수는 있는데 우리는 믿고 갑니다 천지의 괴물 살아요? 천지의 괴물을 찾아야 하거든요 천지의 괴물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 여기 맛있는 것도 많고요 볼거리도 많고 한국 사람들 왔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해요 되게 좋은 관광지에요 근데 부부끼리 올 때는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정리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비가 비 오면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쇠쇠쇠 열쇠 챙겼어? 오케이 오케이